또 있어 무슨 하던데? 손을 지금 해도 될까요? 손을 그냥 할까요? 팔짱 끼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느낌이 손을 좀 더 넣을게요 갈게요 무슨 팩 쓰냐고 지금 가는데 난리예요 어? 무슨 팩 쓰냐고 피부 왜 이렇게 좋냐고 아 무슨 팩 쓰냐고? 난 팩 안 가리고 다 써 거짓말 아 진짜로 팩은 좋은 팩을 쓰기 중요한 게 아니라 매일 매년 하신 거죠? 이렇게? 매일 10년 10년인가? 10년 넘었지 지금 다 엄청 오면서 피부의 기반 15년 됐지 매일 해야 돼 이게 나 1인 1팩 한지 되게 되게 오래됐어 매일 객국도 있는 느낌이고 애들의 서열을 위해서 온 바이 춘일처럼 하는 거예요 춘입니다 아 네 춘이에요 저는 변춘희고요 나이가 41입니다 그냥 아이들 케어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주부죠 최근에 알게 된 지인분이 제가 호랑이 같다고 다 전부 해왔어 아니 너무나 잘하셔 이게 하얀이 춘이라고 갑자기 빙이가 됐잖아 다른 게 싫다 안 돼요 왜 안 먹어요? 뭔가 스킨만 했어 스킨만 했어 스킨만 했어 슬일적 스킨만 바이리 있어서 바이리 스킨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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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파이리 아 너무 고민하네 달아노른 잔다. 케이크, 케이크, 반찬까지.